달아타느냐 마느냐 당신의 선택은 비타민 주사 자주 맞는 A씨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회사원 안 뜯습니까? 뜯는 거 아니에요? 회사원 A씨는요. 일주일에 1, 2번 비타민 주사를 맞았어요. 1번 맞을 때마다 10만원 훌쩍 넘는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부담 없이 맞을 수 있었던 이유가 실손보험 덕분인 거죠. A씨의 말에 의하면요. 의사가 써주는 소견서 있죠. 그리고 진료비 상세 영수증을 보험사 앱에 지출해요. 그러면 병원비를 100%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주사를 자주 맞는 A씨.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가로타면 유리할까요?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 비타민 주사는 약사법령에 약제별 허가사항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은 비타민 주사를 맞았을 때 급여 처리가 되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피곤하다, 미용이다 이런 거는 앞서 말한 약사법령의 신고사항에 비타민 주사를 맞아도 된다라는 거에 없어요. 피곤해서 비타민 주사를 맞으면 그거는 4세대 실손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네. 도수치료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4세대는 도수치료를 받을 때도 의학적 필요에 따른 것임을 더 엄격하게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도수치료를 많이 받는 분들이라면 갈아타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병원도 자주 안 가. 도수치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이라면 4세대는 덜 쓸수록 인상률이 낮아지니까 보험금을 타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까지 해주니까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하겠죠. 다음으로 백내장 수술 계획 중인 B씨. B씨는 어떨까요? B씨는? 세모네. 세모? 이게 많은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 백내장 또 안과 질환에서 관련돼서 유행이라고 할까요? 가장 많은 치료가 다초점 렌즈 삽입입니다. 돋보기도 끼고 다초점 렌즈 안경 끼기 그러니까 렌즈를 삽입하는 건데요. 이거는 몇 세대 실손 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2016년 1월로 금융감독원이 결과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입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실손을 갖고 있느냐보다 2016년 1월 이전에 가입했다. 그러니까 2015년, 14년에 가입했다. 이분들은 실손으로 다 커버가 돼요. 그런데 2017년, 18년 이런 분들은 일단은 어떤 보험에 상관없이 커버가 안 된다라는. 그래서 다초점 렌즈 삽입은 가입 시점. 2016년 1월 이전에 가입했느냐, 이후에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보장받느냐, 못받느냐가 결정됩니다. 사실 이 백내장 수술이요.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특히 백내장 수술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이 눈계측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 등의 경우에는 포괄수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부르는 게 갑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눈계측 검사의 경우에는 서울권 평균 금액이 45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주도로 가면요. 평균 금액이 2만 5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이 비양심적인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추이가 2016년 779억 원. 역시 시작합니다. 이것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5년 만에 지난해 무려 1조 1,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10, 15배? 15배. 불어난 거죠.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하시죠? 그렇게 해요. 이렇게 했던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저는 얘기 듣기로 브로커까지 등장했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죠. 이번에 피부과 자주 다니는 CC는 어떨까요? 세모네요. 세모. 건강보험에서도 피부 관련한 질환들을 급여냐, 비급여냐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죠. 심각한 여드름. 이게 애매하기는 한데. 그렇죠. 가벼운 여드름과 정말 심각한 여드름은 건강보험에서도 급여 항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세대부터는 새로 보장을 해주는데. 다만 미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형 목적의 피부 질환은요. 미용실 시술에서 실손보험이 생각보다 많이 남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난 이렇게까지 실손보험 활용해봤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한 주부가 피부 질환 치료를 잘한다는 피부과를 간 게 아니라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거기서 의사가 얘기하죠. 실손보험 가입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비싼 고가의 화장품을 권했습니다. 한 개당 가격 따져보면 봐요. 10개에 30만 원 지불했어요. 그럼 한 개당 가격 나오죠. 비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의사가 작성해준 소견사고 서류를 제출하고 보니까 낸 금액의 90% 이상을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의사들이 다 그걸 권유하고 이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저희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 말씀드린다는 걸 얘기하고요. 또 비타민 주사도 그렇고 실손보험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지는 몰랐어요. 오늘 방송 보시고요. 나는 실손 있지만 한 번도 이용 안 했다. 저도 최근 한 3년, 4년간 한 번도 활용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분이 많죠. 실제 사연이 그렇습니다. 실손보험 누가 타갔나를 봤더니 전체 가입자 중에서 한 10% 정도의 가입자가 절반 이상의 보험금을 다 타는. 한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0분이 거의 다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2018년 기준에 보면 전체 의료 일용량 10%가 전체 보험금의 56%를 가져갔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들의 평균 보험금은 354만 원. 그러니까 한 명이 3천만 원 보험금을 타갔다.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평균 액수니까. 반면에 하위 10%의 평균 이용이 평균 보험금은 1만 7천 원. 이분들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거든요. 이것도 해본 분들은 계속 또 한다고 들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예정인 D씨는 어떨까요? 역시 세모네요.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부터는 정신과 치료가 보장이 됩니다. 그 이전에 가입했고 또 정신과 치료에 대한 보장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세대로 이참에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다 그러면 계약을 갈아탈 때 별도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확인해 보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